아유, 나머스테이. 아유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가자. 오, 이거는 뭐예요? 곤드레밥 먹으러 가야죠. 어떡해. 그러니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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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저는 조금 땀도 많이 흘려서 저는 선약도 있고 해서 고기를 좀 먹으러... 다음에, 다음에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야죠. 아, 먼저 셔버리면 어떡해. 내껌 그 생각해야지. 그래, 아이, 야. 다음에 먹자, 다음에. 아유, 땀 빼고 딱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았을 텐데. 곤드레밥이 진짜 먹기 싫었나 봐. 근데 참 좋은 동생들이다. 부른다고 나가서 요가만 딱 하고 헤어졌어. 아, 이 자식들아. 밥보직 먹자니까 그냥 가냐. 섭섭하게. 아이구야. 이야. 아니, 그때 이제 어머님이 반찬을 한 잔 딱 해 주실 것 같는데. 왜, 다 먹었나 봐요. 어머, 내가 혼밥을 언제 다 데워 먹었어. 아이고. 아, 진짜 그냥 가냐. 밥 먹고 가라고 했어. 아, 진짜. 에이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야, 그런데 저 통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. 네. 저기는 하루에 한 통 다 먹나 봐. 네, 네. 그래도 어떻게 혼자 있으니까 저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날짜 지나요. 지금 걱정인데 지금 저 냉장고 유통기한 지날 것 같은데, 저거. 아, 견과류에. 저 건강은 하죠, 저 식사가. 아,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정말 안 행복해 보이세요. 아, 또 이렇게. 그 와중에 비타민을. 어, 저 언어표 대파 생각들이 많이 있네. 어, 어, 그거 이제 먹으면 되네. 팔걸음이 무겁잖아.